자 이제 애견 미용사의 취업 및 창업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일단 취업 위주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말씀드리는 게 초급 미용사인데 실무 경력 한 1년 미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애견 미용사 자격증 2급을 취득하고 나서 보통 취업으로 이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무 경력 한 1년 될 때까지의 어떤 기간을 두면 그 기간 내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초급 미용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월 기준 가능 수입은 최저시급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견 전문 미용실 또는 동물병원에 애견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급 미용사 또는 견습생으로 보통 취업들을 하십니다 1년의 어떤 경력을 쌓았어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레벨 업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초급 미용사에서 중급 미용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그 기간에 해당되는 분들을 중급 미용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실무 경력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 기준 가능 수입은 보통 월급제랑 인센티브 조건이 있는데 월급제보다는 거의 인센티브 조건을 많이 합니다 월급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80에서 250만 원 정도 사이고요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센티브 조건을 거의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일단 인센티브 조건은 뭐냐면 기본 보장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150에서 한 170만 원 정도 기본 보장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용이 극단적으로 얘기했었을 때 미용이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래도 보장받는 금액이 150에서 170 정도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용 매출을 3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300 같은 경우에는 150이나 170보다 많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전체적인 매출에서 7대 3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을 빼고 7대 3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서 7대 3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미용이 때에 따라서 창업한지 샵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든지 아니면 병원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병원에 미용사를 취업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첫 달이니까 당연히 미용 매출이 생각만큼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140을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120만 원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 보장은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치상으로 7대 3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의 7은 미용사입니다 미용사예요 그래서 3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동물병원 원장님의 어떤 그런 걸로 측정이 될 것이고 아니면 샵 같은 경우에는 샵 오너가 3이 되는 거고 미용사는 7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 경력을 이제 3년 정도 이제 쌓았어요 쌓았으면 이제 애견 미용 숙련자라고 그냥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명칭적인 부분이야 뭐 제가 편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거고 한 3년 이상 정도 되면 그래도 이제 미용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을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또 보면 보호자가 원하는 모든 스타일의 미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사건 사고 없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기준 가능 수입은 최소 한 250만 원 이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상의 고수익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숙련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그 위치에 올라서면 모든 미용은 예약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탄력적인 어떤 근무 스케줄이 조절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뭐 미용을 몰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딱딱 예약제로 맞춰갖고 예약이 만약에 없으면 또 일찍 퇴근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거는 이제 근무하시는 곳에 오너들하고 얘기를 해서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초보 미용사가 이제 뭐 각 졸업하고 실무경력 쌓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조금 그렇게 조절하기 힘든 부분이고 최소 3년 이상이 되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조절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근무도 보통 이제 5일째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는데 뭐 일요일 쉬고 토일 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쉬고 아니면 평일 하루 종일 쉰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내가 뭐 어떤 집안에 좀 일이 있어갖고 한 3일 정도 시간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아니면 미용 스케줄을 잘 조절하셔가지고 일주일에 이제 4일 정도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또 개인적인 일을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때문에 근무를 5일째로 안 하고 뭐 4일 정도로만 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 정리를 해드리면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라고 그러면 모든 미용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근무 스케줄은 조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페이적인 부분은 최소 250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월급제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거의 인센티브 조건으로 합니다 대신에 이제 숙련자이다 보니까 기본 보장 금액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숙련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180에서 200만 원 정도까지는 보장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조건은 거의 8대 2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7대 3도 잘 안 해요 거의 8대 2 조건으로 갑니다 여기서 8은 누구다? 미용사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애견 미용사의 어떤 근로 조건 아니면 뭐 근무 환경 이 좋은 근무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9대 1까지 주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미용에만 우리 미용사 선생님은 미용에만 전담하세요 미용일만 신경 쓰십시오 나머지 조건은 저희가 다 맞춰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샵에서는 이제 오너들이 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뭐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그렇게 미용사의 어떤 그런 복지라든지 근로 조건을 많이 개선시켜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었을 때 물론 이제 학원 다닐 때라든지 실무 경력 한 1년 정도 쌓기까지는 조금 험난해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뒤에서 다루겠지만 좀 험난한 부분은 있지만 최소 한 3년 정도만 여러분들이 어떤 경력을 쌓으신다고 보면 여러분들 편한 대로 또 근무하실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그만큼의 어떤 보상 아니면 수익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제 숙전자의 같은 경우에는 폐일은 제가 알아봤고 보통 동물병원이라든지 대형 애견 용품점과 또 별도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어떻게 보면 샵 인 샵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뭐 거기에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병원이나 대형 용품점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미용실을 입점을 해가지고 보증금을 얼마를 일부를 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공과금은 여러분들이 지출을 하시고 나머지 모든 미용 수입에 대한 것은 다 여러분들이 수입으로 갖는 그런 샵 인 샵 개념도 요즘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여러분들이 미용사로 많이 가신다 그럼 이제 실력만 갖추신다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또 길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 되시나요 아니면 이제 나는 그런 거는 뭐 사람하고 엮이기가 싫어 나는 혼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애견 미용 전문 샵을 창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또 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펫샵 말 그대로 이제 미용 전문 샵이 아닌 용품도 팔고 분양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전체적인 펫샵을 창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추세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려묘를 좀 많이 기르시기 때문에 반려묘를 기르시면서 원래 고양이 미용은 조금 이제 좀 될 수 있으면 좀 지향하는 게 좀 좋기는 한데 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반려묘를 미용을 원하는 보호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고양이를 또 전문적으로 또 미용하는 어떤 그런 펫샵도 많이 생깁니다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심지어 어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미용 그냥 안 하시고 고양이만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지만 고양이가 좋아서 그러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고양이를 미용하는 스킬이 또 좋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일단 미용 단가가 차이가 많습니다 또 강아지라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유로 고양이 전문 미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숙련까지 됐고 이제 전문가로 이제 딱 발돋움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그런 얘기 하죠 한 관련된 분야에서 한 10년 정도만 근무하면 어떤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보통 이런 분들이 어떤 월 기준 가능 수입은 봤었을 때는 뭐 한 300에서 500 정도 근데 이거는 조금 제가 봤었을 때는 최소로 잡은 거고요 거의 그 이상을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은 보통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 애견 미용 학원을 운영하신다든지 또는 애견 미용 학원의 전문 강사로 제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애완동물과가 있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강사 및 겸임교수로 교육기관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학교라든지 이런 데 하면 명예도 없고 그만큼의 또 어떤 페이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그 어떤 근로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도구쇼 견종별 전문 미용 및 쇼미용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도 창출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샵을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그 도구쇼에 출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강아지가 너무 좋고 어떤 좋은 퀄리티의 아이들도 브리딩 하시고 그 아이들을 출진시켜서 상력도 올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떤 전문적인 미용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단계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많은 어떻게 보면 단계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좀 거쳐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중에 자기들이 활동을 하면서 뭐 나중에 이제 본인 PR도 하고 SNS 홍보도 많이 해요 그러면 어떤 일반적인 숙련자들보다도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많은 보호자분들이 그쪽에 가서 미용하시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다음에 이제 언론 매체 패널로 참여를 하고요 뭐 공중파 방송을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에 또 이제 뭐 다양한 뭐 케이블 TV라든지 이런 데 좀 참여하셔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튜브 운영 그러니까 요즘에 또 그 유튜브가 또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이제 어떤 본인만의 어떤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서 거기서 또 수입을 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뭐라 그럴까 저도 이렇게 보통 보면 이제 뭐 온라인 강의라든지 뭐 강의도 많이 나가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준비도 그만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좋은 영상이 나오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기술적인 부분도 갖추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구독자 수라든지 많이 이렇게 어떤 뭐 좋아요가 많이 눌린다든지 이런 분들 보면 정말로 기술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 유튜브 시장이 좋다라고 해서 기술이 조금 안 되시는데 당장에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하시는데 참 영상 같은 거 보면 노력은 정말 많이 하셨고 했는데 보통 보면 이제 구독자 수도 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조회수도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좀 보시거든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뭐 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이렇게 좀 잘하시겠지만 좀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건데 참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보다는 기술적인 걸 좀 더 향상시킨 다음에 시간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샵도 혹은 미용기술도 안 늘면서 두 개를 동시에 병행하다 보니까 좀 많은 애로점이 있겠구나 이제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느 정도 이제 해야 될 시점인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신에 뭐 구독자 많고 대박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도 있다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네